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석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동안에는 저도 조금 쉬고 나서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서리호와 땅콩집사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를 통해 입성하셨다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소식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내용이랑 나중에 서점에서 보시는 내용들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계속 구매해주신 덕분에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됐네요. 그 외적인 내용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 일상 IT 출근길 IT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첫 번째 이야기 가보죠. 스페이스X가 우주여행 성공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바로 그날이죠. 앨런 머스켓 스페이스X 2박 3일간의 우주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8시에 크루 드래곤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겁니다.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4시간 39분짜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돌려서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게 되면은 이 네 분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주로 올라가면 똑 하고 떨어져서 위에 해치가 열리면서 우주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좀 생방송을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넷플릭스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4명의 우주여행이 다 끝나고 나면 플로리다주의 대서양 바다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새롭게 알려진 얘기인데 사실 제가 좀 보다가 몰랐었던 내용이었어요. 같이 전해드리자면 이 제레미 아이언드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죠. 이분께서 나머지 3명의 티켓을 다 샀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우리 제포베저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뽑았었잖아요. 누군지도 밝혀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행이 됐었던 것이었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뉴욕타임즈인가? 얘네들이 추산한 금액이 나온 걸 보게 되면 2억 달러. 약 2,341억 정도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여행 2박 3일짜리에 2,341억. 비싸다면 엄청 비싼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비싼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투자를 받고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지난달에 제포베저스하고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여행을 한 번에 눌러버렸어요. 고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카르마 라인이라 그래갖고 우주 경계에 닿았냐 안 닿았냐 미국에서 정한 거 하고 유럽에서 정한 거 하고 우리가 살짝 넘었어. 요런 걸로 싸우고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자 여기야. 여기가 진짜 우주야.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정한의 우주여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늘로 발사를 딱 해가지고 살짝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야 지구다 하고 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주선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를 떠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지구를 도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15번의 여행이랑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우주를 다루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말 우주에서 촬영한 영상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기대감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GV60 계속 출시 예정 이야기만 나오는데 새로운 기술도 슬쩍슬쩍 탑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겠죠. 현대차 라인의 플랫폼 아이오닉5하고 EV6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SUV형 제품이다 보니까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어간 기능은 페이스 커넥트 페이스 사이드 이건 아니고 페이스 커넥트입니다. 얼굴로 연결하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차량 문에 장착되어 있는 이 카메라를 얼굴로 쓱 갖다가 대면은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차 문을 열 수 있고 자리에 딱 앉으면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이 운전자에 맞춰서 다 각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자동차에도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아는 게 테슬라 밖에 없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운전석에 앉게 되면은요. 개인 프로필 맞춘 걸로 개별로 조정이 되죠. 사이드 미러 각도도 조절이 되고 앞에 있는 휠도 운전대 같은 경우에 쓱 내려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서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진행이 되는데 GV60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만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같이 다 연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카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거 계속 연구한다고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소카라든지 아니면 딜카라든지 딜카는 뭐 직접 만나서 차량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없긴 합니다만 우리 가끔씩 미성년자들이 잘못 타서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들 들릴 때 있으시죠. 근데 얼굴로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nfc 거래소인 오픈씨 알고 계시죠. 제가 해외 소개를 할 때 이야기 드렸었던 제일 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자신들이 만든 nft를 올릴 수 있고 제가 만든 nft도 올라가 있어요. 물론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부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nft가 거래소에 오픈이 되기 전에 내부 직원이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미리 사야지 미리 결제를 했다 그래요. 가격이 올라갈 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슈가 나온 게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거나 조사를 한 건 아니고 트위터 유저가 오픈씨 직원이 미리 산 후에 이거 돈 벌고 팔았던 거 아냐 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맞다 라는 이슈가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거래하는 내부자 거래는 안 되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기는 한데 nft 시장 자체는 현재는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 올려서 얼마나 매출이 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nft 시장에 있어서 더 빠른 법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nft 거래가 태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 정리가 꽤 빠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쪽에서 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고민하시겠지만 더 많은 고민을 빨리 하고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추석 전에 이야기 드리는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nft 거래소, 오픈시, 내부 거래가 인정됐다는 이야기고요. 제네시스 GV60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여행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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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